1. 건축화 조명 중 천장, 벽의 구조체에 의해 광원의 빛 2천장 또는 벽면으로 가려지게 하여 반사광으로 간접 조명하는 방식은? 2. 코브 조명 2. 상점의 동선 계획에서 길수록 효율이 좋은 것은? 2. 고객 동선 3. 붙박이 가구의 디자인을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분산적 배치 4. 부엌 작업대의 가장 효율적인 배치 순서는? 2. 준비 대개수 대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5. 천장에 매달려 조명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 자체가 빛을 발하는 악세사리 역할을 하는 조명 방식은? 3. 펜던트 6. 릴코르비제의 모듈러는 무슨 개념에 의한 것인가? 2. 비례 7. 공간을 형성하는 부분과 설치되는 가구, 기구들의 위치를 정하는 디자인 단계는? 3. 레이아웃 단계 8. 실리 디자인의 프로그래밍은 목표 설정, 조사, 분석, 종합 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중 분석 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사항은? 3. 자료불류 및 정보의 해석 9. 다음 중 실리 디자인의 개념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실리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주관적 차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10. 상점의 실리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실내의 사용 색채는 상품과 무관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색으로 한다. 12. 거실의 가구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자연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며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12. 공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좁은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수관하지 않는다. 13. 공간 구성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집합형 공간 구성은 90형 공간 구성과 선형 구성의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한 것이다. 14.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점, 선, 면으로 구성되어진다. 10. 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기하학적인 정의로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다. 15. 호텔의 실내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주식당은 숙박객 및 외래객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16. 실내 디자인의 원리 중 스케일과 비례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2. 스케일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공간이다. 17. 단위 공간 사용자의 특성, 목적 등에 따라 몇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는 실내 디자인 용어는? 3. 조닝 18. 다음 중 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각적이면서 시각적으로만 지각되는 재질감이다. 19. 다음의 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높이 1800mm 정도의 벽은 시각적으로는 차단되니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힘들다. 20. 평면이 돌출된 형태의 창으로 장식품을 두거나 간이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데이 윈도우 22. 어느 한 색상 중 가장 깨끗한 색깔을 지닌 고체도의 색은? 3. 순색 22.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난 스펙트럼상의 색 중 가장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2. 빨강 23. 감산 혼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2. 색려의 혼합이다. 24. 비누 거품이나 수면에 뜬 기름, 전복 껍질 등에서 무지개색처럼 나타나는 색은? 4. 간섭색 25. 낮에 빨간 물체가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어둡게 보이고, 또 낮에 파랗게 보이는 물체는 밝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3. 푸르키니의 현상 26. 색의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따뜻한 색 개통과 찬 색 개통을 고루 선택해야 한다. 27. 석유나 가스의 저장탱크를 흰색이나 은색으로 칠하는 가장 큰 이유는? 1. 단사율이 높은 색임으로 28. 먼셀 기호 5IR 7-2의 의미는? 4. 색상은 주황의 중심색, 0도 7, 채도 2 29. 문 스펜서 색채 조화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미도는 에믄 지형으로 시는 복잡성 요소의 수이고, 0은 질서성 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30. 실내 색채 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먼저 주조색을 결정한 다음, 그 색과 조화되는 색을 적절한 비율로 선택한다. 2. 휴식 공간의 색채는 대비 조화, 난색 계열, 부드러운 색조가 좋다. 31. 다음 색 중 호소, 명상, 영원, 성실, 심원 등의 연상 및 상징을 갖는 색은? 1. 파랑 32. 다음 먼셀 색상 기호 중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은? 2. 파이발 33. 광원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광원의 색이 변한다. 색 온도 변화의 순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2.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34. 두 개의 색을 동시에 비교할 때 크기가 달라 보이는 예가 있다. 색의 이러한 영향으로 물체의 크기를 다르게 조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3. 바둑돌 35. 보는 밝기나 색이 조명 등의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막막 자극의 변화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2. 항상성 36. 비렌의 색채 조화론에서 사용되는 색조군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 순색과 검정이 합쳐진 어두운 색조 37. 가볍게 보이려면 색의 속성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2. 명도를 높인다 38. 올빼미나 부엉이가 밝은 낮에는 사물을 볼 수 없는 이유는? 2. 간상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9. 색채 조화 이론 중 문스펜서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색삼각형의 원리 40. 우리나라 색상표기의 산업규격표 기법은? 2. 먼셀 표색계 41. 인체계측에 있어서 구조적 인체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표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측정자를 대상으로 신체의 각 부위를 측정한다 42. 다음 중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3.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인기응변할 수 있다 43. 다음 중 조도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1. FC 44. 음이 한 옥타브가 높아지면 진동수는 몇 배가 되겠는가? 1. 2배 45. 다음 중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인체의 반응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4. 근육의 긴장과 떨림 46. 다음 중 다회전용 손잡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47. 다음 그림과 같이 짐을 나르는 경우 상대적인 에너지가가 가정적은 것은? 1번 48. 다음 중 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원추세포는 색을 구별할 수 있다 49. 다음 중 게슈탈트의 지각 범주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3. 독자성 50. 다음 중 신체 부위의 동작과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4. 회전분절의 운동괴적이 원뿌를 형성하는 동작 51. 다음 중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으로 오른 것은? 1. 광도조도 52. 다음 중 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소리를 청신경 중추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53. 다음 중 음의 단위가 아닌 것은? 4. 휴 54. 다음 중 시각적 표시장치에 있어서 지침의 일반적인 설계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겹치도록 한다 55. 정량적 시각 표시장치의 기본 눈금선 수열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0 2 56. 다음 중 외버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인간이 지각하는 밝기의 증가는 조명의 강도와 선형적으로 비교한다 57. 관절에서 몸의 뼈와 뼈를 결합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1. 인대 58. 다음 중 조종반응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CRP가 클수록 조종장치는 민감하다 59. 다음 중 정신적 작업부와의 측정 척도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4. 다른 과업의 상황을 직관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척도이어야 한다 60. 다음 보기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시각적 표시장치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 정성적 표시장치 61. 하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함수율 변화에 의한 신축변형이 크다 62. 다음 접착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2. 요소수지 접착제는 내열성이 200도씨이고 내수성이 대단히 크며 전기절연성도 우수하다 63. 일종 점포벽돌의 압축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20.59 NMME 64. 요소수지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4. 멜라민 수지보다 내열성, 내수성이 우수하다 65. 목재의 섬유포화점에서의 함수율은? 2. 약 30% 66. 시멘트의 분말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의 분말이 미세할수록 수화반응이 느리게 진행하며 강도의 발현이 느리다 67. 다음 도료 중 내수성이 가장 나쁜 도료는? 1. 수성페인트 68. 미장재료 중 석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기 중에 탄산가스에 의해 경화하는 기경성 재료이다 69. 금속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옳은 것은? 2. 이전금속의 인접 또는 접촉 사용을 금한다 70. 비철금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아야는 인장강도와 연신률이 높기 때문에 열간 가공을 할 수가 없다 71. 원목을 미리 적당한 각재로 만들어 열개 절단한 것으로 고든결이나 넓결을 나타낼 수 있는 합판의 단판제법은? 3. 슬라이스드 베니어 72. 상온에서 인장강도가 3600kgcm2인 강재가 500도씨로 가열되었을 때 강재의 인장강도는 얼마 정도인가? 2. 약 1800kgcm2 73. 석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일반적으로 규산분을 많이 함유한 석재는 내산성이 적고 석회분을 포함한 것은 내산성이 크다 74. 미장바탕면으로 요구되는 조건 중 잘못된 것은? 3. 발음층보다 강도, 강성이 크지 않을 것 75. 다음 중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물시멘트비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크다 76. 저급점토, 목탄가루, 톱밥 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한 것으로 단열과 방음성이 우수한 벽돌은? 4. 경량벽돌 77. 진주석 등을 800-1200도씨로 가형 팽창시킨 구상 입자 제품으로 단열 흡음, 보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 펄라이트 보온제 78. 신축이음재료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이 아닌 것은? 2. 콘크리트의 팽창에 저항할 수 있는 압축항도 79. 다음은 열과 소성 수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강도 및 연화점이 높아 구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80.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제 중 촉진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산화크롬 81. 널 옆이 서로 물려지게 하고 그 안 옆에서 못질하여 몸머리가 감추어지면 마루의 진동에도 못이 쏟아오르는 일이 없는 마루깔기법은? 3. 제혈쪽매 82. 목구조에 사용하는 이음 맞춤의 보강철물로서 큰 보에 걸쳐 작은 볼을 받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3. 안장쇄 83. 표현주의의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2. 이성적 84. 목조 벽체에 뼈대는 부재를 사각형으로 짜게 되므로 불안정한 구조가 되기 쉽다 이를 안정한 세모 구조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2. 가세 85. 철근 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철근 중 주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계단판의 주근은 지지상태에 따라 다르다 86. 각종 출입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 양판문은 문울 거미의 양면에 두꺼운 화판을 붙임은이다 87.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출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개별 관람석 출구의 1유너비의 합계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한다 8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드렌처 설비를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경우 당해 개구부에 안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드렌처 설비 설치 기준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축의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89. 벽돌조 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창문 나비가 작을 때에는 수평으로 아치를 들은 평아치로 할 수도 있다 90. 방화 구조에 대한 법적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써 그 두께의 합계가 1.2cm 이상인 것 91. 조립식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설계 변경이 어렵고 외관이 획일적이기 쉽다 92. 철골 구조에서 부재 접합 시 그 응력의 전달면에서 볼 때 마찰 접합인 것은? 3. 고장력 볼트 접합 93. 조선시대 살창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울거미 안에 세로살은 꽉 채우고 가로살은 위아래와 중간에 3에서 4가닥을 보는 것은? 1. 새 살창 94. 다음 중 한옥실루에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구조재는? 3. 종돌이 95. 건축 형식의 발달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2. 그리스로마 비잔틴로마네스크 고딩 르네상스 96. 배연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에 방화구액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액마다 최소 2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1.0m 이내일 것 97. 다음 중 고대로마의 바실리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바실리카 울피아는 동적이고 인간적 척도로 된 내부 공간을 갖는다 98. 다음 중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 동로의 일류너비는 최소 0.9m 이상으로 할 것 99.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기준 내용 중 안에 알맞은 것은? 4. 200m 2. 100. 소방시설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3. 소화용 수설비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 101. 태양광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일조에 의한 복원 이생학적 효과는 주로 자외선의 영향이 크며 특히 420에서 490나노미터는 건강선이라고도 한다 102. 음의 용어 및 성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파동 매질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전달이다 10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틀린 것은? 3. 일반적으로 방습치는 온도가 낮은 단열재의 실외측에 위치하도록 한다 104. 다음 중 열교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3. 실내 보온 효율이 높아진다 105. 기온 20도씨 상대습도 80% 수증기압의 공기를 30도씨로 했을 때의 상대습도는? 3. 44. 106.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로서 CO2 농도를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2. 공기의 오염 정도가 CO2 농도에 주로 비례하기 때문 107.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32범 이내에 글레어존의 광원을 설치한다 108. 실내 공기오염물질 중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인체의 조혈기능 및 중추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5. 소음 방지 계획의 일반적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2. 대상 환경 및 음원 조사 110. 공기조화 방식을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과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으로 구분할 때 다음 정풍량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3. 구역별로 적정 실온 예지가 가능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112. 다운라이트 조명기구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간접 조명의 일종이며 조명기구의 상향광속이 커서 램프 광속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2.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8m 곱하기 7m 곱하기 3m인 실내의 바닥, 천장, 벽의 흡입률이 각각 0.1, 0.3, 0.2일 때 잔향시간은? 1. 0.7초 113. 공기중의 음속이 343m 매초일 때 1. 450Hz와 2. 1800Hz에서의 파장을 각각 구하면 3. 1 0.76, 2 0.19 114. 오수정화 방법인 활성 슬러지법의 일반적인 처리 순서로 오른 것은? 3. 스크린 포기조, 침전조, 소독조, 방리조 115. 규범재료 및 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탄성음음재는 판이 두껍거나 배후 공기층이 클수록 공명주파수의 범위가 고음역으로 이동한다 116. 다음 중 항공기 소음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3. NNI 117. 음의 크기 레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100 SONES는 20PHON이다 118. 6m 곱하기 9m 곱하기 3m의 공간의 제실자가 30명 개방형 가스 스토브에 의한 CO2 발생량이 0.5m3H이었다 이때 실내 평균 CO2 농도가 5000ppm이면 이방의 환기 횟수는? 1. 1. 4H 119. 열환경 지표 중 복사열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1. 유효온도 120. 다음 건축재료 중 열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3. 유리면보은판 12 13 14 14 16